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팀 체험판 세 번째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노바 아일랜드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한글 번역을 안 해줍니다 체크도 안되고 이거는 무조건 영어로만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음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엠티 엔터 그 다음에 오케이 음 아 재밌으면 좋겠는데요 영어라 할지라도 이런 크래프팅 게임 유는 한번 해보면은 영어적인 부분이 그닥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SD to extract 마우스 클릭으로 자원을 채집하네요 누르고 써야 돼요 주주주주주주주... 오우 프로닥션 뉴 포렌스 오케이 10개가 필요하네요 야 왜 시간이 흐르냐 이거 뭔데 타임어택이야 이거 딱 안 봐도 철 전 이런 게임도 왠지 좋아요 저는 왜 이런 인디 게임 같은 느낌의 이런 크래프팅 유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실망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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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진 모르지만 왜 시간이 가고 있지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우선은 괜찮아요 어 지금 이게 5000에 지금 차고 플레이어 스크린 아 스킬 아이슬랜드 지금 땅이 이거 하나다 오 컬렉션 아이슬랜드 여러 개 12개까지 있나 봐요 아이슬랜드가 챌린지 도전 과제에 스킬이 총 29개가 있고 리서치 트랙 총 17개가 있고 리서치가 어디 있어 requirement 지금 장비가 이렇게 있고 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고 챌린지 스킬 아이슬랜드 requirement collection 간단하죠 리서치 야 아직은 뭔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지금 레벨 1 Adds 2 New inventory slot 2개의 새로운 인벤토리 슬롯 뭐 이런거죠 2개씩 늘어난다 음 Increase the oxygen tank 탱크 탱크도 있어 이게 뭐야 이건 아 하루구나 게이지가 지금 어떻게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선 있죠 주황색 선 이게 지금 낮시간이고 이게 밤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침처럼 쭉 지금 흐르고 있고 오케이 인벤토리는 탭키 탭키는 이거고 QW 이하 어쩌저쩌저쩌저쩌저쩌저쩌저쩌 Shift Ctrl Alt Z C V 어쩌저쩌저쩌 아무것도 지금 단축키도 없고 음 옵션 컨트롤 컨트롤 음 AD WS 아무것도 없네 스페이스 어택 익스트랙트 셀렉션 아이템 ESC EQ 인테렉트 C 토글 아이템 컬렉션 Shift 킵 킵 오버레이 레프트 Alt 컨트롤 트랜스포 하프 스택 어? 운송할 때 이동시킬 때 반절 컨트롤 키 트랜스포 스택 한 스택 시프트 어 그런거구나 어 그런게 있고 하다보면 외워지겠죠 음 컨트롤스 대충 지어요 지코 음 유틸리스 이게 뭐야 6개 1개 2 아 상호작용이 2 수지어 레시피 목탄 목탄 목탄이 필요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시프트가 올 아이템 컨트롤이 테크 하프 아이템 반대로잖아 어 여기서는 하프가 아 하프 컨트롤이구나 하프 컨트롤 시프트 하프 컨트롤 하프 컨트롤 맞구나 넣으면 야 얼 왜 안해 아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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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 하나에요 왠지 이번 데모 버전은 섬 하나에서 놀아라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거라고 해서는 뭐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리젠이 된다면은 어느정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언이 여섯개 밖에 없어요 여섯개 아이언이 여섯개 밖에 없기 때문에 리젠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거 괜찮다 와 와 리젠 되는거 빠르다 음 리젠 되는거 정말 빠른데 오케이 어 인터렉 오케이 어 야 어 Q를 누르니까 3개씩 더 추가가 되네요 지금 31개죠 Q를 누르면은 그쵸 오케이 추가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레시피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보죠 그 다음에 시프트 어 시프트 이게 아니구나 돌 넣으면은 모듈 브릭 모듈 퓨릭은 브릭이 돌이죠 돌 아 게임 이건 어 이게 업그레이드만 정말 제대로만 나오면은 재밌겠다 여섯개 하나 이거 만들려면은 옥시젠 네이터 산소 뭐 산소 뭐 만드는 그런 기계 같은데 어 엇나 스킬포인트가 지금 없어요 스킬포인트 어 됐다 오 오 오 이거 하나 만들 때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여섯개씩 나오는구나 헉 그래 야 이게 이 이 공간이 없으면은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공간이 없으면은 재밌네 공간이 없으면은 가지고 오질 않는다 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긴가 자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가져와 오 그래 그러면은 야 야 야 야 너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만들 수가 있죠 뉴 나이스 파인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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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시젠이었구나 야 야 이를 눌렀더니 그냥 아 이게 좀 안 좋은데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되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땐 이거 아직 개발이 많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리젠 된다 음 리젠이 되구요 오케이 이게 인벤이 다에요 지금 그리고 한번 즐길 때까지 한번 다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생겼죠 리서치 브릭 오케이 나이스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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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건물이 왜 우와 이거 20개로 언락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스페이스 리서치 음 음 이거 리서치하면은 띠 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누르고 있으면은 되고 이제 아이언이랑 코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야 나 코퍼 없어 야 역시 아이언까지만 가능하고 이제 코퍼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두투리얼이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스킬 어 스킬을 뭘 배우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 음 컬렉터 버트 나우 익스트랙 20% 빠르게 해준다 채출을 오케이 이건 됐고 스케 25%의 확률로 더 경험치 음 이걸 추출을 할 때 경험치를 더 준다 뭐 이런 거고 이거는 퍼렌스 용광로 25% 더 빠르게 해준다라는 거고 뭐 다 의미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음 음 봇 봇 봇에 대한 것을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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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죠 음 이렇게 놓고 어 이걸 만들었고 이제 너는 뭘로 할 수 있냐 여러분 퍼렌스 퍼렌스에서 이제 이거는 지금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놓고 여기서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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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철 오케이 철 이거 넣고 석탄 넣고 몇 개씩 나오죠 하나 그러면은 네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만들고 야 만들어 야 만들어 됐어 좋아 오케이 아이언 재밌다 근데 이런 게임은 컨텐츠가 금방 바닥난다 라는 거예요 이 게임에 이제 장수를 하려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그 느낌도 난다 그 하얀색 공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서는 그 막 여기저기 막 탐험도 하고 모험도 했던 그 게임이 있는데 아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게임이랑 도트도 비슷하고 오 비슷한데요 응 어차피 비슷해요 구리도 나와줄라나 구리도 나와줄라나 하다보면 이제 구리도 하하하 나와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철이 갑자기 잘 나와요 봐봐요 철이 여기저기 막 나와요 이제 더해 너 가져가 응 벽돌은 벽돌 야야야야야 얘 뭐야 엄마 너 뭐야 왜 내꺼 고마워 고마워 쟤 뭐죠 게임이 괜찮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나오면 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 정도는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거 리서치 가가지고 오토메이션 봇 안테나 유스트 컨 피규어 앤 매니지봇 온 더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아이 아이 진짜 이거 S 좀 빼 이 섬에서 이 섬 안에서 보트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괜찮다 익스플로러 레이더 워크벤치 메디킷 오 디퍼짓 오 오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 해봐야 되겠다 빨리빨리 제트팩 오 다른 지역으로 오 오 오 점프 대하시 아 라운드 아일랜드를 비트윈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야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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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 오 오 니 뭣 좋아 나무 더 집어넣어 벽돌도 집어넣고 잘했어 고마워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나무 게임 재밌다 어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어 이거 생각지도 못한 게임을 제가 발견해 버렸는데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돌을 캐가지고 용광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 용광로가 많이 필요해 용광 용광로 나무랑 석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었죠 어 하나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창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야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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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 리서치 이건 아니고 아 만들 수 있다 아 옥시젠 이거 뭐지 음 엠티 슬롯 엠티 슬롯 야 여기 어 돌 choose a boat from your inventory to connect 야 선택 오케이 анDERSTAND 야 이거 뭐야 이벤토리 커넥트 이벤토리 선택한다 로봇은 너의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으로부터 연결된다 뭐 이런거 같은데 너의 인벤토리에서부터 연결된다는데 뭐야 이게 야 음 아 부시는거구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부서지네요 너 잘한다 니가 로봇이다야 니가 니가 로봇 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음 레인포스 강화한다는 건데 엑스트라 커넥션 이걸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오버클럭킹 렉 음 여기다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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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봇안테나 봇은 어디서 만들어 이건가 지금 봇을 못 만들수도 있어요 봇안테나 뭐지 놓고 놓고 음 이거 더 만들어 오케이 이거 이거 좀 만들고 오케이 음 그래 이거 좀 만들어 세이브 이제 언락도 좀 하고 이게 다 언락해요 다 슝 뉴어 레시피 메드킷 워크벤치 아 여기서 봇을 만드나 보구나 워크벤치에서 렉어 레벨 3 여기서 만드나 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음 100% 빨라진다 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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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벤치랑 만들어볼까요 레이더 워크벤치 여기 있다 워크벤치를 워크벤치를 만들고 워크벤치를 만들고 여기서 아 여기서 봇을 만드는구나 여기서 봇을 만드네요 봇을 여기서 아이언 나는 아이언이 필요하다 돌을 턱 해가지고 용광돌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창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봇을 만들게 되면은 봇이 자연적으로 자원을 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캘 필요가 없어질거고 돌을 캐지 않을까 돌을 캐지 않을까 아 재밌다 하하하하 아 재밌다 저 빨리 봇이 기대되네요 봇 어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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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산소 산소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큐 애들을 더해서 넣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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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서 로봇 로봇 만들어 로봇 하나 됐다 로봇 됐고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죽겠다 나 나 나 죽겠다 나 나 죽겠다 야 나 죽겠다 야 나 죽겠다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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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넣고 산소 리필 이거 수시로 캐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음 아 로봇을 먼저 한마리 넣는구나 컬렉트 로봇을 그 다음에 컬렉팅 할 것을 재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무 그 다음에 레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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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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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야 또 잠깐만 어 컨트롤 하프 너 일로 들어가고 컨트롤 가지고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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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제 오케이 로봇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로봇을 하나 더 만들고 오케이 이제 돌 돌 제가 굳이 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로봇 넣고 그 다음에 돌 선택하고 레디 돌 캐가지고 여기로 가져오죠 어 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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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 이거 워프젝트가 아니라 창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모으죠 하나 더 모아야 되고 하나 더 모아야 되고 하나 더 모아야 되고 스킬 레벨 하나 더 얻어주고 아 이게 이게 경험치구나 이게 경험치 바였네 여기다 이제 유스 벽돌이 들어갔네 벽돌이 음 비파짓 여기다가 우선 나무 돌 음 이렇게 놓으면은 되려나 시프트 하나씩은 못 놓나 하나 놔지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하나씩 놔지네요 어 이제 여기다 저장하지 않을까 야 저다 던지지 말고 아 야야야 와 야 게임 괜찮다 야 그쵸?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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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다 진짜 그 다음에 음 제트팩 빠밤 이제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더랑 제트팩을 하면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좋아 어 니들 잘해 어 니들 너무 잘해 벽돌 벽돌도 필요하니까 넣고 그 다음에 로봇을 한 마리 더 할 수 있죠 한 마리 더 하고 그 다음에 무얼 하느냐 이거죠 이걸 하고 저장 장소는 여기다 놓으면은 아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가죠 야 야 그나마 속도 스피드업을 100%를 해 놔 가지고 그나마 빠른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론 드론이구나 드론 스캔 나우 리치어 하이어 스피드 음 트래블링 이동할 때 뭐 여행할 때 이런 뭐 속도가 증가된다 뭐 이런거 같은거 같은데 음 엑스트라 보트 슬롯 보트 보트 한테라 하나 더 추가해준다 보트 종류가 세가지가 있구나 보트 보트 세가지에요 세가지 그럼 이거 슬롯 하나 더 아니면은 어 슬롯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없나 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없는거 같고 스턴 스톰 나우 빅 볼더스 오브 스턴 아이언 월 앤 코퍼 월 아 여기까지 못가는데 야 암까지 있구나 이거 하자 이거 아니 이거 하자 이거 그 다음에 암 포렌스가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잘한다 이걸 더 지워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창고를 저희 개인 창고를 이렇게 하나 더 짓고 여기다가 이런 거 애니멀 푹 이런 것들 보관해야 될 것 같아 워터벌 넣고 좋아요 잘한다 여기 가 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와 가지고 더 해 더 더 해 와 가지고 넣고 이제 좀 이제 좀 뭐가 되네요 석탄이 없구나 시프트 컨트롤 그 다음에 집어넣고 오케이 좋아요 세 개 됐고 이제 한번 워크벤치에서 어떻게 만들어 레이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안테나 보스를 더 만들면 얘네들이 더 일을 할 것 같고 음 이 파지 됐고 레이더 그 다음에 끝이야 점프팩은 어디서 만들어 우선 레이더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중 와 와 이런 거구나 이게 뭐지 이거는 굴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쪽 우와 굴이다 이야 이렇게 언락을 할 수가 있다 스페이스 투 유스 더 제트팩 빌드 빌드 챌린지 컴플릿 아직 다 못 읽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재밌다 재밌다 이 게임 재밌는데요 미쳤다 뭐야 뭐 오 안녕 여자다 여자다 하이 마이 랜딩 워스 트러블 아 금칙했어 마이 헤드 스틸 스피닝 나 머리가 뱅뱅 돌고 있어 이 파이 리멤버 커렌트리 만약 내가 커렌트리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내 이름은 카밀라라는 거야 아 나 팀으로 미션이 가고 나 여기 나 I see you have an extractor in your hand 안녕? 그래서 어디 갔어? 야 너 어디 갔니? 어 부셨다 어 얘가 사라졌는데요? 아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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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와 이렇게 멀리서도 주는구나 오오오오오 이스.. 나이스! 나 들어와 나 들어와 음 괜찮다 나와 나와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산소가 멀리서도 저한테 공급을 해주네요 이야 쩐다 쩔어 쥐게 야 이거 만들자 만들자 여기다가 어 용강로를 컨트롤 하프 컨트롤 하프 기억하자 컨트롤 하프 컨트롤 하프 컨트롤 하프 벽돌은 그만 좀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여기다가 계속해서 용강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아마 이것도 시프트인가 아 역시 시프트 왕국 공통의 시프트 여기다 이제 구리 석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부셔볼까요? 디스멘틀 아 디스멘틀 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무 나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석탄을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구리 구리 레시피 구리 레시피 놓고 놓고 나이스 그 다음에 철 철은 더 필요하니까 철 가져오고 이리로 가 재밌는데요? 정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와 이거 와 재밌는데요? 그 다음에 제트팩은 저절로 저절로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됐고요 이제 여기도 할 수도 있지 이제 구리를 캘 수가 있기 때문에 데모 버전을 이렇게 다하게 해준다고? 야 이거 데모 버전인데 이것도 엇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도 엇나 가능하고 데모 버전인데 막 다하게 해주네요 아 왜? 난 좋긴 한데 왜? 로봇 음 화이트 로봇 로지스틱 버 건물을 지을 때 아내들이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다가 로봇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을 블럭이 필요하죠? 브릭 브릭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로봇을 하나 두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게 되면은 창고 하나 만들어서 창고가 하나 만들어서 창고가 브릭이니까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불이 만들어졌죠? 야야야 스페이스바 점프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 까는 겁니다 빠밤 다음에 여기다 창고를 하나 만들고 빠밤 한 마리 넣고 여기다가 구리 나이스 여기다가 놓으면 이제 일을 하고 로봇 한 마리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거 아니다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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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것도 채집이 되나? 저는 이게 채집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그죠? 얘도 지금 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채집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구리는 하나만 놓으면 될 것 같고 됐죠? 꿀이 하나 생겼네요 여기 아 왜왜왜왜왜 아 이 섬 안에 있을 때 이게 되는구나 아 그래요 뭔가 또 깨달았네요 섬 안에 있어야만 인식이 되네요 여기 지금 레이더 여기 언락 가능하고 오 오 누구 있다 이쪽은 이제 아까 날라간 애가 여긴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언락을 할 수 있겠죠 음 음 브릭으로 창고를 하나 더 레시피 이거 안 해놨구나 바득 찼어요 돌 돌 나무 가져오고 고기 미안해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놔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놓지 말고 어 여기다가 얘네들이 놀지 못하도록 놀지 못하도록 놀지 못하도록 야 너 너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무 너는 여기다가 너는 이렇게 해놓으면 하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도 먹어라 그래도 먹어라 이렇게 놓고 굴이 됐다 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로 가가지고 여기도 맞어 건너갈 수 있구요 이야 철굴이 빨간색 어떤 빨간색이 여기 있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좀 다른 거 잠깐만 굴인가 생매인가 생매인가 이제 다시 다시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곳은 솔라패널 지금 전기력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진 모르지만 여기 있네 Harvestings 하이브스 워너메익 버베이스 이런 게 있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스킬 워터벌 워터스 어드밴스드 펌 오 펌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근데 퍼렌스 이걸 하고요 나무 돌을 이쪽으로 옮겨 놔야 되겠네요 돌을 이쪽으로 옮겨 놔 놓고 창고 정리 창고 정리 하고 그 다음에 음 컨트롤 시프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그 다음에 구리도 좀 가져와 볼까요 구리 이 보드 어디 갔지 아 보드 때리는구나 보드 공격 당하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패스하고 어 넣어 놓고요 브릭이 없다 브릭이 없다 브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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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릭은 돌로 만드니까 게임 재밌는데요 여러분 은근히 할 게 많은데 여기다 하나씩 적용되니까 우선은 반절만 반절만 넣어서 두 개당 하나니까 네 개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이제 첫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헬로우 헬로우 얘가 지금 일로 와 있었어요 퀘스트를 하라는 거구나 20개의 브릭에다가 두 개의 인것 가져다 두면 될 것 같고요 헬로우 헬로우 데어 아 뉴 워커미 하오 아이소 유아 캡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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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링 아 난 너가 캡슐로 떨어지는 걸 봤다 음 마이 네임 이스 에밀리아 바이 더 웨이 You know What? I think you could help me with my new 스투 레시피 오 스투 레시피 베리 오케이 오 넌 또 누구야 하이 아임 다니엘 리서쳐 앤 뮤지엄 키퍼 As you can see currently program's hours research has not been example part 뭐지 아 그것 좀 가지고 아 그 번역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걸 퍼스널 버스널 버스 링크 아 역시 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넣어놔라 수집 오케이 이런 것도 있으면은 재밌죠 어쨌든 브릭이 20개였죠 브릭 20개에다가 베리 18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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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집 잘 되고요 브릭이 20개니까 아직 안 될 것 같고 이거 나오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고 게임 재밌다 와 와 이거 계속하네요 계속 이리 와 베리는 나중에 하고 넘은 퀘스트 오케이 땡스 I think this more than enough 빠밤 아 뭔가 짓는구나 상점 같은 걸 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애들인가 보구나 I work this 헤머스 음 아 그쵸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애구나 업그레이드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죠 increase the oxygen capacity of your suit by 50% 이 산소 용량을 50% 늘려주는 거예요 음 음 가자 why thinking thinking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애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베리 음 이 베리도 여기서 베리가 하나 이 이 돼지 돼지를 아마 죽일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저 돼지를 화이트 봇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로봇 터졌다 계속 이거 캐다 보니까 퍼져버렸어요 음 여기는 꽃게가 있고 오케이 재밌네요 여기서 이걸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팜폴 아 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제네레이트 오케이 코엘 음 이거고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거 제가 볼 때는 디퍼러시 오케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간단하죠 여기다 얘네들이 키우면은 투입기를 놓고 만들 수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저것까지만 해봐야 될 거였네 저거 저거 은근히 땡기는데 이거 그러려면은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못해요 이거를 못 만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면은 저걸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강철일 것 같은데 강철? 잠깐만 이거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파워고 못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딱 보니까 강철일 것 같은데 용광로 상위 개념으로다가 이거를 만들려면은 스피드 스피드 인더스트리얼스 리프 파이너리스 속도가 증가 되는 거고 없죠? 강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이오 피엘 바이오 피엘 젠네레이터도 안 될 것 같고 오케이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 가지고 오고 아 저 해보려고 했는데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스무 개씩 넣으면 넣으면 이제 되고요 여기도 스무 개 여기도 열 개 넣으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 괜찮다 이게 되니까 이제 좀 자동화가 되는 것 같죠 여기다가 컨트롤 넣고 컨트롤 나눠서 나눠서 좀 넣고 뭐가 또 생겼는데요 아 문제다 이거 메스 프로덕션 일렉트리 포렌스 보세요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게 열리면 대박인데 오케이 우와 뭐야 이거 데모 버전 맞아 이거 데모 버전 맞아 다 하게 해줘 파이트봇도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로직봇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있는 재료들을 저절로 얘네들이 넣어주는 거라면 대박이고요 와 15개 15개 와 이거 좋지 우와 파이트봇 아 강철 들어간다 로직봇 오 봇댓 이 봇은 배달해준다 자원을 빌딩 안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오우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아 한 행성이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에헤이 그러면은 이걸 했지 그쵸 이걸 했죠 그러면은 레벨링은 언제 하지 레벨링은 언제 하지 아 저쪽에다가 본 로봇사람 해봐야 되다 저쪽 왼쪽 성에 왼쪽 왼쪽에다가 아니잖아 로직이잖아 이거 해봐야 되는데 안되죠 굉장히 재밌는데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불이 꺼내봐 창고 좀 하나 더 만들자 만들고 여기다가 이런 것들 넣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깝다 한 섬에 당 하나씩 한 섬에 당 하나씩만 놓을 수가 있네요 이거 이제 돌을 그만해도 되잖아요 돌을 그만해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면은 창고에서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로직봇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기랑 음 가져와서 가져와서 로직봇 만들어봐 써먹어 봐야죠 써먹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못 빼나? 스탑! 이거 로봇을 못 빼네? 봇 세팅 봇을 못 빼네요 이거 아쉽다 잘못 뺐다 야 아이언이구나 야 아이언이구나 너 계속 하고 돌을 빼야 되는데 왜 보스 뺄 수가 없지? 아쉽네요 어? 컬렉션 폿 컬렉션 폿 컬렉션 폿 야 이거 스타 어? 어? 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모르겠다 어? 엠프티 됐다 아 이렇게? 아 아 아 워터파더 아 이런거 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구나 플랜 크라 아 이건 아직 제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되는거고 이거 지금 시작하면 되겠죠? 여기 이제 여기 이쪽 빈곳에 오와와와 오와와 빠르다 오 빠르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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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속도 진짜 빠르죠?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려면 아 얘가 창고에 있는 것만 하네요 창고에 있는 것만 바닥에 떨어지는 건 죽진 않고 죽는데? 와 진짜 빠르다 봤어요? 어? 여기 있는 것도 들어가는 거? 우와 우와 빠르네요 와 야님 짱이다 우와 우와 여기도 어 어? 짱좋은데? 그럼 여기에 지금 어 석탄을 지금 저절로 넣어줬죠 지금? 석탄을 저절로 넣어줬어요 지금 얘네들 보세요 여기 지금 석탄이 하나 없죠? 어 돌아가죠? 짱인데? 와 이 게임 재밌다 이거 인공지능 엄청 자리났다 이거 미치겠는데? 여기다 이제 구리를 가져와 볼게요 구리를 가져왔을 때 아 얘 죽었어요 얘가 수리 아 수리도 되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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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릭을 하니까 수리도 되구요 이걸 가져와서 어 공격당해요 웽 한 대 맞아요 한 대 캐울 때마다 한 대씩 맞고 여기다가 어 그러면은 놓고 여기서 베리는 없을 거예요 베리 있다 그럼 여기서 베리를 캐줘 천천히 여기서 베리를 캐서 여기다가 갖다 놔 여기도 있죠? 아 야 흥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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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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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구리를 놓으면은 아 보세요 저절로 일을 해요 와 이거 게임 엄청 재밌어진다 흐흐흐 우와 인공지능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요 똥은 안 가져가네 저절로 조절로 해요 조절로 조절로 아 이거 정말 좋다 근데 이런 철들 있죠 철들이 나왔을 때 저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장은 하지 않고 야 괜찮아 계속해 계속하고 와 너무 편해졌어요 다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다 되고 우리 베리를 18개를 모아야 되고 바닥에다 놓으면은 가져가죠? 가져가요 이걸 만약에 놓으면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석탄 놓으면은 안 가져가요 야 이거 놓으면은 또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여기 와서 아 또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여기 와서 아 또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아 다섯 개 열 개 더 필요하다 이쪽은 솔직히 삼을 삼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자동화를 해주지 않을까요 Enemy Rifle 야 이거 만들자 이거 이거 만들자 이거 이거 Ready to be used New Equiment 이거 바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쵸? 어택 어택이기 때문에 오 이리와 리로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와 재밌다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거 레벨링을 해가지고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아요 벽돌 그만 만들어 야 이거 그만 만들어 이거 어텐션 포 어 그래 지원 그만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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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재료 좀 던져 놓으면은 알아서 가져갈 거고요 어디갔지? 어 움직이고 있죠 whoa 이게 됐고 옆에 가서 펄 any들 죽이면 안돼요 난이들 죽이면 안되고 돼지 돼지 돼야지 뚱뚱뚱뚱뚱 돼지를 죽이구요 총 생기니까 좋은데요 여기다가 그걸 하나 놔야 돼요 산소 옥시젠 온리 원 캔비 빌트 아아 오직 하나만 만들 수 없네 하나만 왔다갔다 하면서 체력 채우면서 다녀라 그런 의미죠 다 만들었니 오케이 50% 증가했구요 아 워크 위드 더 오케이 뭘 또 해준다 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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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50개 나무 50개 나무 50개만 있으면 돼 나무 없어 나 그만해 나 그만해 그만해 나무 없어 그만해 나무 없어 그만해 나무 50개가 필요하다는 거 석탄이 많이 있어요 석탄이 많이 있어요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절을 하면 되고 석탄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 좀 하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그래야 로봇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이쪽 보시면은 아 여기까지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즐길 수가 있고 여기 이상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네 여기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여기는 음 이 게임 재밌네요 와 와 아 이 이 투입기라는 것이 이 이 마을간 이게 섬간에 옮겨주면은 봇이 또 여기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인가 봐요 재밌다 이거 와 노바 이거 아일랜드 이거 끝내주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어 더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와 이거 게임 재밌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 같고 나오면은 무조건 살 것 같은데요 여기서 꽃게들 꽃게들 잡으면은 아 야일들은 공격하는구나 경험치가 얼마나 주는지 볼까요 오 경험치 꽤 좋아 여기도 아마 가면은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거 골드다 골드다 안녕 레벨 세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이거 덧날 해주고요 샤샤 샤샤 이스 히얼 샤샤구나 뭔가 또 퀘스트를 주겠죠 응 뭔가 퀘스트를 줄거고 오케이 뭔가 또 장비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치 업은 여기서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경험치 업은 여기서 충분히 해도 골드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 행선에서 골드도 나오고 괜찮다 오케이 여기서 레벨업 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레벨업 해도 될 것 같고 음 여기서 로봇 하나 없나 로봇 로봇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골드 넣고 뼈 넣고 뼈 넣고 됐고요 여기서 로봇 하나 더 해가지고 산소 산소 자동화를 해 놓으면 산소 자동화까지 될 것 같고요 돌은 넘치잖아요 돌은 넘치기 때문에 아니면 나무를 더 해 놔도 될 것 같고 야 너 또 살아났어? 또 살아났고요 자 음 여러분 굳이 여기 끝에까지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려면 음 어드밴스드 익스플로어 니드 옥시즌 버튼 아 나오네 휴대용 휴대용 산소통이 나오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파밍 씨앗 쓸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렌칭 애니멀 피드백 오 동물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음 재밌네요 충분히 재밌어요 노바 노바 아일랜드 노바 아일랜드라는 게임이고요 현재 체험판입니다 저는 와 이거 처음하고 진짜 느낌이 완전 틀린게 너무 기다려지네요 음 자 그래서 노바 아일랜드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또 체험판 네번째 체험판 게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따이다 자막 체력 5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